안녕하세요. 성경을 공부하다 22번째 다니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다니엘은 앞에는 조금 재미있지만 뒷부분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예언과 환상들로 이루어지는데요.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한다면 이것도 어렵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22강 다니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다니엘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심판자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다니엘 전체의 말씀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다니엘에서의 구조를 잠깐 살펴보면요. 1장부터 12장까지 있는데 1장은 시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장 초반부터 7장까지는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있고요. 8장부터 12장까지는 또다시 시브리어로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1장부터 7장까지, 8장부터 12장까지 다니엘을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1장부터 6장까지를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친근한 다니엘과 새 친구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책이라고 볼 정도로 역사가 그대로 기록이 되어있고요.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꾸었던 꿈과 환상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해석하기가 난해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한다면 전혀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이제 다니엘에서 구체적으로 1장부터 살펴볼 텐데요. 먼저 다니엘 1장은 역사적인 배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시작은 바벨론이 1차로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그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바로 여우야 김 3년 때에 바벨론이 1차 침공을 하였고 이때 바벨론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집기, 왕궁의 집기 몇 개와 귀족들 가운데 쓸만한 자녀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때에 다니엘과 새 친구도 포로로 잡혀갔는데요. 포로들 가운데 쓸만한 소년들을 착출해서 왕궁에서 일을 할 일꾼들을 준비합니다. 이때 차출된 소년들은 왕이 준비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이들은 여러 학문들을 배우는 동안 왕이 준비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게 되었는데요.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이 왕의 음식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왕의 음식은 제사로 들여졌던 제사 음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니엘과 새 친구는 식물과 물만을 요구했는데요. 이들을 책임지고 있던 황관장은 좀 당황하기는 했지만 일주일 동안 시험해 본 결과 풀만 먹었던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훨씬 더 살이 쪘다는 것을 보고 이를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왕의 시험을 겪었을 때에 다니엘과 새 친구들인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보다 10배의 지혜가 있었다라는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새 친구들에게 한문과 지혜와 꿈과 환상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어서 2장에서는 너브간네살왕이 꾸었던 한 꿈으로 시작을 합니다. 너브간네살왕이 꿈을 꾸는데요.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부릅니다. 하지만 너브간네살왕은 어떠한 꿈을 꾸었는지 그 꿈의 내용을 말해주지 않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혜자들이 그렇게 해서는 꿈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화가 난 너브간네살왕은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잡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는데요. 왕의 근위대장이 이 지혜자들을 잡으러 가는 동안 다니엘을 만납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이 모든 배경을 다 설명해주죠. 그러자 다니엘은 왕을 만날 것을 요구하였고 왕에게 그 꿈을 해석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왕이 꾼 꿈의 내용도 알려주시고 그 해석까지도 알게 하시죠. 왕이 꾼 꿈은 이렇습니다. 한 큰 신상이 놓여있는데요. 그 신상의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아리는 쇠로 만들어져 있고 그 발은 쇠와 진흙으로 만들어져 있죠. 참 요상한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 신상에 갑자기 큰 돌이 굴러옵니다. 그래서 이 신상을 완전히 무너뜨린 다음에 그 돌은 큰 산을 이루게 되는데요. 참 해석하기 난감하죠.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께 이 꿈의 해석을 받습니다. 그 금이라는 것은 바로 바벨론을 의미하고요. 은은 이 바벨론을 무너뜨릴 바사 바로 페르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노스는 이 페르시아를 무너뜨릴 헬라 그리스를 의미하고요. 이어서 나오는 철은 로마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철과 진흙으로 발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이 로마가 분열이 되어서 열국시대를 맞이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다니엘이 지혜로 이 꿈을 맞추고 해석하자 너부간네사의 왕은 갑자기 다니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하나님을 높이고 다니엘에게 금은 보아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혀서 온 나를 통치할 수 있도록 하죠. 다니엘은 왕에게 요구하여 새 친구를 각 지방을 통치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관리로 임명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니엘과 새 친구가 드디어 바벨론을 통치하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3장의 말씀도 우리에게 참으로 익숙한 내용입니다. 3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의 새 친구가 풀목불에 던져지는 내용인데요. 먼저 너부간네사의 왕은 큰 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신상의 낙성식을 크고 화려하게 진행을 합니다. 이때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을 하도록 명령을 내리는데요. 만약에 그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 풀목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하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이 다니엘의 새 친구를 시기하였던 사람들이 다니엘의 새 친구들은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 라고 고발을 하죠. 그러자 화가 난 너부간네사의 왕은 그 세 친구를 풀목불에 넣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특별히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7배나 뜨겁게 달구워서 이 세 친구를 넣으라고 하는데요. 얼마나 뜨거웠는지 이 세 친구를 풀목불에 넣으려고 데리고 가던 군사들이 멀리서 다 죽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풀목불에 넣고 너부간네사의 왕이 자세히 보니까 분명히 3명만 넣었는데 신의 아들의 형상을 한 한 사람이 함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너부간네사의 왕이 깜짝 놀라서 이 세 친구를 꺼내 보는데요. 이 세 친구들이 죽지 않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 옷마저도 멀쩡한 것이에요. 깜짝 놀란 너부간네사의 왕은 이 세 친구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높이고 조서를 내려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르고의 하나님께 경솔이 말하는 자가 있다면 그를 죽이도록 명령을 하고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은 오직 여우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조서에 기록하게 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세 친구들은 왕에게 더욱더 높임을 받게 되죠. 이어서 너부간네사의 왕이 또다시 꿈을 꿉니다. 꿈을 꾸고 일어나서 많은 지혜자들을 불렀지만 이번에도 그 지혜자들이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지요. 결국에 너부간네사의 왕은 또다시 다니엘을 부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주는데요. 큰 나무가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이 섰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동물들이 그 나무에서 심을 누리죠. 그런데 갑자기 천사와 같은 순찰자가 나타나서 그 나무를 베어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그루터기만 남겨두는데요. 그 그루터기를 쇠와 노출로 묶어버립니다. 이렇게 꿈을 해석한 다니엘은 왕에게 말하기를 꺼려합니다. 근심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왕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기 때문이죠. 이것의 의미는 하늘과 같이 높이 닿았던 많은 권력을 누렸던 이 너부간네사의 왕이 쫓겨나서 짐승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실제로 12달이 지나서 너부간네사 왕은 쫓겨나서 짐승과 같이 살게 되었는데요. 그는 이때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너부간네사 왕을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너부간네사 왕은 그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너부간네사 왕에 대한 이야기가 끝이 나고 그의 아들인 벨사살 왕에 대한 말씀이 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벨사살 왕은 귀족 천명을 불러다가 큰 잔치를 벌입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성전에서 탈취해온 그 잔과 그릇으로 잔치를 벌이는데요. 그들은 온갖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흥이 무르익을 갈 때쯤에 갑자기 큰 손가락이 벽에 나타나서 글자를 벽에 쓰기 시작했는데요. 이번에도 어떤 누구도 그 글자를 읽거나 해석하지 못합니다. 이에 고민하고 있을 때에 왕비가 나타나서 다니엘이 있지 않는가 라고 말하자 다니엘을 부르셔 다니엘은 이 글자의 뜻을 왕에게 해석해줍니다. 아무도 읽지 못했던 이 글자를 다니엘이 읽어주는데요.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이것은 바로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에 이 왕은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이다 라는 예언이었고 왕이 이 지혜로운 다니엘을 높여주었지만 그날 저녁에 왕이 죽게 됩니다. 이어서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다니엘과 사자굴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때 왕이었던 다리오 왕은 전국에 120명의 고관을 세우고 3명의 총리를 통해서 온 나라를 통치하게 만듭니다. 이 3명의 총리 가운데 특별히 왕은 다니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높였는데요. 이를 시기한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죽일 동의를 하죠. 아무리 찾아봐도 다니엘에게는 흠이 없습니다. 저자 이들은 꾀를 하나 내는데요. 왕에게 먼저 찾아갑니다. 왕에게 찾아가서 이 30일 동안 오직 왕에게만 절을 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리십시오. 만약 그것을 어긴다면 사자굴에 넣을 것이다 라고 명령을 내리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높여준다고 하니까 다리오 왕은 너무나 기뻤겠죠. 그래서 흔쾌히 도장을 찍어주는데요. 여기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을 고발하였고 다니엘은 군사에게 잡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죠.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죽을 것이 걱정되어서 밤잠을 못 이루는데요. 결국에 밤을 샌 다리오 왕은 새벽 일찍 사자굴 앞에 찾아가서 다니엘을 부릅니다. 네가 믿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셨느냐 라고 부르자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다 라고 대답을 하죠. 너무나 기뻤던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꺼내고 그 사자굴에 다니엘을 고발하였던 그 사람들과 그 가족을 넣어버립니다. 그러자 사자는 갑자기 그들을 다 잡아먹게 되죠. 결국에 다리오 왕은 다시 조서를 내립니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두려워 떨라고 명령을 내리죠. 오직 여우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조서를 통해서 온 백성에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역사적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갔던 바벨론 또한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이 이방의 왕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7장부터 11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꾸었던 꿈과 환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재미있는 환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내 짐승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짐승은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새 갈비를 물고 있는 곰이고요. 세 번째 짐승은 내 날개를 가진 또 머리가 세 개 달린 표범입니다. 네 번째 짐승은 열 개의 뿔을 가진 신기한 짐승인데요. 이 모든 것은 바벨론과 바벨론 이후에 나오는 열국에 대한 말씀이죠. 같은 의미를 가진 또 다른 환상을 보았는데요. 들이받기를 좋아하는 한 양이 나오고요. 또다시 그 양을 들이받고 짓밟고 있는 숫염수의 환상을 꾸었습니다. 이것 또한 바벨론을 무너뜨린 그리스 그리고 로마에 관한 예언이죠. 이렇게 바벨론과 그 위에 나타날 여러 왕들에 관한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요. 사실 다니엘도 이 환상을 보고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서 있는 천사에게 그 의미를 물어보는데요.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나타나서 다니엘에게 그 의미가 무엇인지 상세하게 알려주시죠.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갔던 이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고 그 페르시아는 헬라에 의해서 그리스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고 그 이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고 그 로마는 여러 나라로 나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다니엘에게 주신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마지막 날에 대한 꿈과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인데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주십니다. 하지만 이후에 나오는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것인데 심지어 성전을 모독하고 우상 숭배를 강요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시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겠지만 여러 박해와 환란이 있을 것이고 그들은 결국에 하나님을 저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메시아의 때가 도래하면 그때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주십니다. 그래서 뭔가 희망적이면서도 약간 쓸쓸하고 그러나 완전히 세워질 그 메시아의 나라를 보여주시죠. 이렇게 다니엘 말씀은 역사설을 다루고 있고 동시에 묵시 문학입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이지만 7장부터 12장까지는 묵시 문학을 다루고 있죠. 여기에는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해방될 것을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을 예언하시면서 그때의 이스라엘을 온전히 회복시켜주실 것이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죠. 다니엘의 말씀은 다니엘도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환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신약에 나오는 요한계시록과 비슷해서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다 라고 보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니엘을 생각하면 꿈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다니엘이 꾸었던 꿈은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 도구가 바로 꿈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니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봤는데요. 알고 보면 어렵지 않은 재미있는 말씀이 바로 다니엘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예시아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모든 성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교회, 좋은 TV